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45단원 벡터에 더하기 해볼게요 벡터에 더하기는 사실 2번만 많이 쓸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전공, 대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내용이고요 전기기사에는 거의 다 2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다른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하고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거를 A벡터라고 하고 이거를 B벡터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길이도 있고 방향도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벡터입니다 방향하고 길이가 있다 그러면 벡터라고 했죠 저번 강의에서 했던 거예요 길이, 방향 벡터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벡터하고 많이 비교되는 내용 중에 스칼라 스칼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길이만 있는 것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이 스칼라의 개념은 벡터의 내적 46단원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지금 방향과 크기가 있는 A벡터와 B벡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합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작 부분을 맞춰줘요 시작 부분을 이렇게 A벡터, B벡터 맞춰주면은 평행사변형을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A벡터, B벡터를 시작점을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평행사변형 만들어 주고요 평행사변형 대각선을 연결해 주면은 이게 A벡터하고 B벡터를 합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A벡터하고 B벡터를 합성하면은 이렇게 길게 됩니다 이게 벡터의 그림 더하기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두 벡터의 합,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인 AC다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 끝 이런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전기기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의니까 한번 알려드리고요 벡터의 성분 더하기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게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배운 내용들이 있어요 복소수 3 더하기 2I는 뭐랑 더해볼까요? 6 플러스 3I랑 더해봅시다 이러면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해가지고 정답 뭐였죠? 9 더하기 5I예요 I가 곱해진 거는 I끼리만 곱하고 I가 없는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는 거였잖아요 허수끼리는 허수끼리 더하고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벡터는 각자의 성분이 있어요 각자의 성분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X벡터, Y벡터, X축, Y축, Z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X벡터, X축을 가리키는 X벡터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Y축을 가리키는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I, J, K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는 X축, J는 Y축, K는 Z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AX는 AX끼리, AY는 AY끼리, AZ는 AZ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동류항이라고 하죠? 예전에 배웠던 동류항 개념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60AX, 마이너스 30AX AY, AY, AZ, AZ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60하고 마이너스 30 더하면요 30AX 더하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 Y벡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AY AZ는요 3하고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AZ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요 30I, 마이너스 6, J, 마이너스 3, K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벡터는 아직은 저희가 모르지만 이건 벡터의 외적입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하지만 우리는 그거 말고 이것만 해봅시다 이건 사실 I, 6, 12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I벡터끼리 더한 거예요 마이너스 J, 15, 마이너스 12는 J끼리 더한 겁니다 J끼리 더한 거고 이거는 K끼리 더한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이거랑 이거는 더할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벡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I, J, K I, J, K는 또 뭐로 바꿔줄 수 있죠? A, X, A, Y, A, Z다 이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단어는 엄청 쉬워요 내적이랑 외적은 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쉬우니까 계속 해볼게요 여기는 벡터의 곱 곱하기처럼 보이는 게 있죠 A, 곱하기, B 이거는 외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이거 다 자세히 배울 건데 사실 우리는 외적을 지금 배우지 않았으니까 A벡터하고 B벡터를 더해봅시다 더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A벡터가 2AX 4AY 마이너스 3AZ고요 B벡터는요 AX 마이너스 AY네요 더해봅시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AX끼리 더해주는 거예요 3AX AY끼리 더해주는 거예요 3AY AZ 저거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벡터에 더하기는 아주 심플해요 정말 쉬웠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번 강의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해보자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IJ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벡터에 더하기 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